은행장 함영주 은행장께서 2018년도 3월에 사업보고서에 인사말을 남기죠. 당연히 사업보고서에 인사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쭉 읽어보세요. 고유가 나옵니다. 고유가. 금리 상승 얘기 나와요. 워낙 강세 얘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올해는 경영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을 필두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 기운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유가. 금리 상승. 워낙 강세로 대변되는 신 3고 현상이 리스크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은행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 3고 현상은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트렌드예요. 어떤 거냐면 볼까요? 고유가 드리고 있죠. 지금 고유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죠. 지금 이란과의 싸우지 어떤 문제. 오펙과 회원과의 다툼. 그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재고량. 미국의 어떤 원유 재고량. 이런 문제도 갈려 있고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지금 배럴당 한 70달러에서 80달러 형성돼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되면 이게 100달러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달러. 100달러. 유가가 100달러면 먼저 거시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유가 환경. 이거 보면 포인트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금리 상승기죠. 누군가 물어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만약에 금리 상승기를 대답 못하면 글쎄요. 은행원 자질로서 당연히 기본 자질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떤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게시글에. 어떤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전공무관인데 금융경제를 왜 물어보느냐.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은행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시적인 환경. 어떤 거시적인 금융상승을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금리 상승기에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금리 상승기는 뭐하대요? 당연히 뭐예요? 달러. 달러가 높아져요. 달러가 워낙. 달러 강세가 돼버립니다. 왜? 금리가 상승돼 보니까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뭐가 돼요? 돈이 미국으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럼 뭐예요? 신흥국의 가치는 뭐가 돼요? 떨어지죠? 그런데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나요?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나라도 신흥국인데요. 재미있는 게 뭐예요? 지금 워낙 강세예요. 원래는 워낙 약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워낙 강세예요. 왜?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경상수지 뭔가요? 적장가요? 흑장가요? 흑자죠.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경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이자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높아지려고 하지만 계속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런데 수출은 되게 잘 됐어요. 사실.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 전체적인 환경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건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뭐예요? 지금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뭐예요? 원화에 영향을 주는 거. 남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북한과 남한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뭐가 되나요? 리스크가 줄어들죠?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럼 뭐가 돼요? 투자들이 투자하겠죠? 그럼 뭐예요? 원화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원화 강세인 시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남북한의 상대가 나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2018년도를 봤을 때 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남북한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 그렇죠? 남북한 사이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원화는 뭐예요? 강세로 계속 흐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명주 은행장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심상고 현상이다. 어떤 현상이에요? 고유가, 금리 산승, 원화 강세로 대편된다. 이거 면접장 가서 얘기하면 꼭 하나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면접관에서도 이런 어떤 거치적인 환경을 읊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쉽게 팍 얘기할 수 있다면 스토리텔링만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야, 이 친구는 기본적인 어떤 금융상식, 금융이론, 이런 거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